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눈길 빙판길 겨울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snowy road 쓰나요? 발상전환 하시면 쉽게 끝내실 수 있어요 ready? 출발 오늘의 질문은요 제가 앞에 단어 설명드렸더니 thank you 하면서 눈길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뭐 be careful, careful 들은거 알겠는데 snow way, snow road 그 다음에 watch out your snow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마 번역기를 돌려보셨더니 눈이니까 watch your eyes 이렇게 쓰셨으니까 본인도 이 부분은 말도 안다는 거 알고 계신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짝 발상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어렵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을 전환해서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세 문제 가볍게 풀면서 깔끔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바로 출발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눈길 조심해 라고 할 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네 이거 1번 2번 다 틀렸어요 진짜요? 여기에 오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은근히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얘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be careful, be cautious 이거 사실은 둘 다 배웠습니다 옛날에 예 요 간단 복습이에요 이거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둘 다 맞아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브가 없으면 안 돼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be cautious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up the snowy road 경고의 느낌으로는 이번이 더 좋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옛날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눈길 조심해 라고 할 때 be careful up the snowy road be careful up the... 여러분 icy road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 빙판길 조심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데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빙판길 조심해 운전을 하건 걷다가든 이거 뭐지 걷다가는 또 뭐지? when you work 써야 되나? 다 발상을 전환하세요 그 사람이 그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발상 전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한국어 영어 바로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콱콱 막히는 지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 가장 많이 편하게 쓰이는 걸 눈으로 먼저 익혀두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만 딱 잡아드리면 먼저 운전하는 데만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drive safe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drive safely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drive safely 까지가 너무 뻔하니까 구어체에서는 drive safe 라고 쓰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포인트는 오늘 안전하게 잘 다른 사고 없이 지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stay safe today, stay safe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미 알평문처에서도 다 했고 예전에 그냥 여러분 이거 복습하면서도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stay란 단어는 머무르다 혹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주로 상태나 기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전한 이라는 상태고요 기분은 행복한 이런 상태나 기분이 오고 그런 상태나 기분을 계속 유지해 라는 뜻으로 이 구문이 쓰인다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딱 이겁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stay safe today 아시겠죠 요거를 연습하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챙겨요 stay healthy 그러니까 뒤에는 stay 다음에는 상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명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란 말이 어려우면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 말고 뭔가 형용해 주는 거 있죠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stay health 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stay health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stay healthy예요 stay healthy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라지 건강 우리말로는 건강 유지해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어에서는 얘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행복하게 보내요 이건 기분이죠 그러니까 stay happ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바로 갈게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다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입다 dress 써야 되나 자 정답은 stay로 발상 전환 하시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ress warmly 이거 돼요 이거 됩니다 되는 표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옷을 입는 거에만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르쳐주니까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발 버리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free your mind 마음을 좀 평안하게 여러분 마음을 놓아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항상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숙제는 많고 계속 밀리고 볼 채널도 많고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dress warmly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따뜻하게 다녀는 옷도 따뜻하게 입고 찬바람 맞지 말고 그 다음에 동시에 따뜻한 곳에 있어 이런 거잖아요 본 자라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stay warm 하는 1번이 정답이라고요 그럼 쌤 금방 나왔던 dress warmly는 이거는 LI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왜 쌤 위에 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stay warmly 하고 왜 안 써요 이게 포인트예요 stay는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인 고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따뜻하게 우리말로도 안 되네요 따뜻하게 상태를 유지해 따뜻하게 상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상태 이런 식으로 상태란 말을 붙여보시면 다 이게 됩니다 뭐라구요 이게 상태를 붙여보세요 자 상태라는 말을 붙이면 끝 이 말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입에 붙이면 돼 아까 났던 stay happy stay healthy 이런 거 그 다음에 stay safe stay warm 벌써 내기만 해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입어 라고 할 때에도 어떤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ED가 붙으면 뭐예요 그 느낌은 어떤 상태인 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뭐예요 우리가 레이어 그렇죠 층층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ayered 아 층이 이루어진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는 layered는 처음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y layered 여러 겹으로 입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꽁꽁 쌈에 이거 제가 옛날에 무슨 표현으로도 랭킹 표현으로도 알려드렸죠 자 3초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bundle up 이게 제일 흔한 거죠 bundle up 네 그런데 그때 이게 우리가 우리가 번들이라고 해서 한데 묶어놓은 걸 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면 껴주는 거 번들 전부 다 한꺼보다 몇 개가 껴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도 쓰더라 그래서 stay wrapped up 랩이 감는 거죠 wrapped up 그러면 다 감아놔 감아놔 온 상태 우리말로 꽁꽁 싸매고 다녀 이거는 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bundle up도 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stay warm 하면 찬바람 맞지 말고 안에 있어라 라는 뜻도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살짝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혹시 나오실 거야 쌤 혹시 stay bundled up도 돼요? b-u-n-d-l-e 여기다가 d 붙이고 이것도 됩니까?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힘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stay 다음에 뭐가 나온다?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는 다 쓸 수 있더라 더위 먹지 말고를 don't eat the heat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stay 다음에 바로 cool만 쓰시면 돼요 stay cool 더위 먹지 마 란 얘기니까 바로 연결되죠 벌써 한 일단 읽어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꿋꿋하게 지내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 stay strongly 아니에요 stay라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강한 상태지 강하게 상태라는 말은 없잖아요 상태를 붙여 보시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stay strong 오늘 굳은 마음으로 강인하게 힘내서 보내 이렇게 할 때는 stay strong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해드릴게요 긍정 마음을 유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여러분 상담 드릴 때나 댓글 드릴 때 진짜 많이 하죠 stay positiv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stay positive 라고 하지 마시고 positive 잘못 들으면 파절임? 파절임 맛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절임 맛있으니까 긍정적으로 stay positive stay positive 됐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수분 보충 잘해 지난번에 복습할 때 안 나왔던 건 제가 몇 개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왜? 또 똑같은 거 100% 하면 재미없으니까 대신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주 쓰이는 것들은 반복했고요 수분 보충 잘해 drink a lot of water 써도 물론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이 마시래요 물을 그래서 어떤 상태 수분이 보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서 stay hydrated 이렇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stay hydrated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에요 물 물 그래서 hydrogen 수소 수소에다가 산소가 합해진 게 H2O 그게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간 거 빼놓고 원래 물질적으로 보면 수소인 거잖아요 수소 자 그래서 stay hydrated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까지 잡아가시면 돼요 결국에는 어렵게 말할 거니 생각 바꾸고 stay란 단어를 정말 금과 옥조로 잘 잡아두고 걔를 정말 몇십 번 몇백 번을 쓸 거니 그 쉽게 말하는 발상전환 하시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stay 다음에 상태나 기분을 보여주는 말을 쓰면 그 상태나 기분을 계속 유지해란 뜻 끝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화지도 뭐라고요 이근철TV 자 눈길 빙판길 조심해 be careful 아니면 be cautious up the snowy road 혹은 the icy road 쓰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stay 쓰는 거 stay safe 자 여러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꿋꿋하게 힘도 내시고요 stay safe and strong today 오케이 take care 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가실 거죠 supervillHO 안전한 하루 드 offs carbon 앤 ready string Shit miser 유세 或者 그것 이걸 consumed 뱃 put уд